오늘은 그 스님, 불자님들은 어떤 대통령 후보를 뽑아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철이 되면 있죠. 정치인들이 절에 많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절의 신도들에게 주지스님의 영향력이라는 게 엄청나게 크거든요. 절에 자주 오고 주지스님과 가까운 신도들은 주지스님이 지지하는 그런 후보를 뽑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절에 있을 때 선거를 했는데 주지스님이 뽑아라고 하는 후보를 뽑았죠. 그 당시 이제 절밥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투표를 하게 되더라고요. 내년 3월쯤에 대통령 선거를 하더라고요. 한 8개월 정도 남았죠. 정치에 좀 관심이 많은 스님이 두 분 계신데요. 명진 스님하고 성우 스님이 계신데요. 부처님법을 같이 공부했다면 부처님 경전 말씀에 이거해서 정치 성량이 좀 비슷해야지 정상인데 스님들마다 지지하는 후보가 다 제각각이에요. 이 보수 쪽 지지하는 스님이 있고 이 진보 쪽 지지하는 스님이 있는데 이 보수 쪽은 여러분들 성우 스님이라고 아실 거예요. 유튜브에 발차기하는 스님. 일베라는 사이트에 일베종종이라고 불리기도 하더라고요. 저도 가끔 이렇게 보는데 참 태극기하고 미국 성조기 둘 다 이렇게 들고 나오셔가지고 참 애국심이 대단하신 것 같더라고요. 또 진보 계열에는 명진 스님이 계신데요. 명진 스님이 최근에 얼마 전에 한국일보에 과거 MB 정권을 비판하는 글을 썼는데 그 악플이 은근히 많이 달렸더라고요. 참 그래서 스님이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게 참 속인들의 입방하에 오르고 좀 위험한 발언이죠. 승복을 입고 정치적 발언을 한다는 게. 스님들이 정치적 발언을 하면 속인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그런 부작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고승 성철스님 같은 경우는 그냥 정치적 발언 같은 거를 거의 일체 안 하시고 그냥 조용히 침묵하면서 참선 수행만 하시는 그런 스타일을 고수하셨죠. 이 스님들도 중요한 선거가 있으면 산중에 있다가 승복을 입고 이렇게 투표장에 오셔서 투표를 합니다. 부처님의 정치적 성향은 어떠셨냐면 폭력을 싫어하셨어요. 그리고 독재를 싫어하셨습니다. 저기 남방의 미얀마라는 불교 국가에서도 지금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서 우리 광주 5.18 사태하고 비슷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어서 한국 스님들이 오체 투지도 하고 그게 SNS에서 이슈가 됐었죠. 자, 그럼 부처님은 어떤 것을 좋아하셨을까? 화합하고 차별 없는 세상, 공정한 세상 이런 걸 좋아하셨어요. 대중의 화합을 강조하시고 또 왕자보다 이발사를 먼저 출가시키면서 그런 신분 제도를 타파하셨고 천하고 귀한 것이 신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에 의해서 천하게 되고 귀하게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어떤 후보자가 독재와 폭력을 싫어하고 또 어떤 후보자가 화합과 공정한 세상, 차별 없는 세상을 강조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내년 3월 정도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 잘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또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